필요한 것을 운반해 주는 차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것들을 운반해 주는 차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운반차들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탱크로리는 석유나 가스 등을 주유소로 운반하죠. 그래서 커다란 저장통인 탱크를 갖추고 있어요. 군용 트럭은 군인들에게 필요한 물자를 운반해 주고 바위나 모래밭 위를 잘 달릴 수 있게 만든 트럭이에요. 냉동차는 음식이 상하지 않게 냉동설비를 갖추고 있는 차예요. 생선이나 고기 등 상하기 쉬운 식품을 배달할 때 사용하죠. 자동차 운반차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차로 길이가 길어요. 택배차는 포장된 짐, 상품들을 받는 사람에게 직접 배달해 주는 차예요. 택배차는 사항으로 물을 넣었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보기 쉬운 날은